이강인 선수는 팀의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돌파와 패스로 공격에 전개를 도왔다. 그의 능동적인 움직임은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및 공수 전환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놀라운 경기 분석 능력과 광범위한 시야는 매 경기마다 팀의 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그의 능력을 고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강인의 최근의 발전 추세와 그의 기여도는 시즌 초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며 팀 내에서의 그의 위치도 점차 확고해져 가고 있다. 몽펠리에와의 경기도 그의 활약의 무대가 되었는데 특히 왼쪽 윙에서의 시작은 그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 게임 초반 파리생 제르맹은 일시적인 위기를 겪었으나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슈팅으로 1-0의 리드를 가져왔다. 그 이후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고 은바페 선수와의 연결된 플레이도 눈에 띄었다. 후반전에 들어서 파리생 제르맹은 더욱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의 편으로 가져왔다. 후반 58분 덴벨레 선수와 함께한 1-2 플레이로 추가 골이 터졌고 이강인 선수는 체력 보존을 위해 교체되었다. 그 후 비티냐 선수의 골로 3-0의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가 종료된 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패스 라인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다고 칭찬했는데요. 중원에서도 공을 소유하며 상대로부터의 압박을 뛰어넘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는 경기 내내 지능적인 판단과 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로 상대 팀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며 그들의 수비 패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 우리 팀은 상대의 수비 체계를 보다 쉽게 돌파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주목하면 그가 상대 선수들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파리생제르맹의 공격 흐름을 원활하게 이끌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한 스킬과 광범위한 시야로 그가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패스와 돌파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상대의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비와 공수 전환에서의 안정감을 팀에 제공했다고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 리뷰가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에서 만나요.